안녕하세요. 끄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 아시나요? 오랜만에 두더지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점토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발색 클레이를 준비해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두더지가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세톤을 이용해서 두더지 구멍을 만들어주었구요. 색이 다른 클레이로 세마리의 두더지를 만들어주었어요. 빨간색 클레이로 뚱망치를 만들어서 모양도 표현해줬습니다. 아싹한 점토부수기 소리를 위해 매니티어를 발라줬는데 두번씩 발라주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24시간 알려주면 완성입니다. 두더지 게임 점토부수기 시작할게요. 두더지 게임 점토부수기 시작하다보니 여러분들도 고무삼이 잘 구우던 것이다보니 저도 고무삼이 잘 구웠을 때 두더지 게임 점토링인데 두더지 게임 땡듬룸이 잘 구웠어요. 일단 사실 비주얼은 두더지 게임이 좋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버가만 반대하면 좀더슴로 불러요. 이런 느낌의 사이니 두더지 saving Angst 젤리 맥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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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